카드 2장을 변화시킵니다 형상소돌 인테레스팅 육강령은 잘 잡겠구만 꼴랑 3딜 정 정밀단이도 정들어간게 뭐있는데요 정밀 밖에 없잖아 대학살 갓 겨프다 정렬 병의 똥. 정렬크. 정신저것. 정신저것. 아 뭐야 이거. 이 인카운터가 제일 센 것 같아 1박에서. 답도 없어. 혈안 소돌. 강화 좀 봐야 쓰겄느디. 어차피 형상도 나왔겠다. 옆에 가서 강화나 보자. 어 무감 난타 분노. 무감 난타 분노. 아 너무 공학적인 게임이고. 어수수에 가놨습니다. 염주 어디서 쓰냐. 염주 어디서 쓰냐. 제물 약분 혈안 소돌. 어수수에 가놨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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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중타격 으아아아악 무감각 처음에 4,6,2,5 그 다음에 두번 너프 먹어서 지금처럼 약분한 돌 오호 톡 한계돌파 형상 한돌 형상 약분 한돌 소돌 화형이 너무 땡기네 이거는 초커할만 하지 않나 이거는 초커지 암튼 그럼 내 꼬로미콘 안 나오나 물음표 가볼까 초커특 맨날 후회함 아이씨 형상 왜 썼지 형상 왜 썼지 아이 분위기 타서 형상 썼네 연타 다인공물드 어 강하다 타그 소돌이 개색이 있는데 이거 초커 상성이 너무 안좋다 나 인마가 문제야 인마가 초커도 이제 상향해줘야되는거 아니야 뭐야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거 몸풀기 몸풀이 나을까 파라가 나을까 부카? 공격 카드 비율이 지금 몸풀기 쓰기는 좀 힘든가 염수트 포션 괜히 먹었나 아 좋아 전경기 미라손 어 내 꼬르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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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게임 실력 게임입니다 아 이거는 한돌 먼저 할까? 아니면 잼을 먼저 할까? 잼을 먼저 하자 너로스의 배고픈 얼굴 아 너로스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쁜 식혜 잼을 먼저 하자 잼을 먼저 하자 잼을 먼저 해둘 잼을 먼저 하자 잼이도 마침내 잼을 먼저 하자 우호우 바로 보랏빛불의 정령 뭐 먹을래 인마 뭐 줄까? 타격 줄까? 대학살 줄까? 대학살 근데 내 꼬로미콘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재벌 한돌 악형 다 들고 있어야 되죠 분노보단 타격이 그린 것 같은데 아우씨 잠깐만 원턴킬 아 참 난관극복 소돌림 언제 오십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소돌색 안 튀어나와 빨리 소돌색 막장이죠 아 빛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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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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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돌이오 집어야 되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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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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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녕. 힘이 없음 체력을 못 채우네 666골드 전투최면 좋채 박치기라도 들고 할까? 양초 양초 네크로노미콘 파혈각이었는데 양초 네크로노미콘 파혈각 헤헤 헤헤 킹술가버니 바리케이드 바리? 바리케이드 난관회생 있긴함 어차피 옥호덱인데 넣어야지 타락은 필요없고 소용돌이? 아니면 타락 넣고 주판 넣어? 타락 주판 난관회생? 아니야 타락 넣으면 난관회생 못하잖아 킹짱저 넣을까? 소돌 하나 더 싸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깨시오 딜이 모자라진 않지 않을까 주판 돌릴 일이 얼마나 있을란가 모르겠네 덱이 서른두장인데 사막보주 사막보주 아이 니들 왜 뚫었어 샐물수돌두 점점 소들 2장 다 빠진게 좀 아쉽네 하이 부칼 지금 쓸까 킬각이라고요? 부칼 잘 맞으면 킬각이긴 하지 어? 그냥 잡네 왜 이렇게 세? 속도 포션 필요 없지 아이 발인데 아... 음... 위압불이 없으면 좋았을텐데 47층 가면 뭐 우린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다리.. 다리 까먹었다 아.. 되자 그래도 피는 다 채우네 클로스라인.. 아 지나 나왔다 대검.. 대검.. 대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클로스라인 넣을까 바리무감 난간회생 다 모았는데 대기 33장이네 대검 넣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닌가? 달팽이가 나은가? 연탈 남겨놓을까? 연탈 남겨놓을까? 연탈 남겨놓을까? 연탈 남겨놓은까? 연탈 남겨놓으시다. 연탈 남겨놓을까? 야 미라스 온 척이 들어가면 안되는데 풀피 0에서 풀피까지 르노 잭슨 덱 아이고 보다구님 7개월 구독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거기서 정밀이 병번개 병번제물 해골도 괜찮을 것 같다 구상이요? 구상은 저건데 저거 진화랑 기사생이라서 구상 필요없음 진화 없는 찐따들이나 쓰는 유불 아닙니까 이제 분노 지워도 되지 해골이랑 포션 쌀까 에너지 포션 사고 저거 저 뭐냐 저거 소돌 진화들이나 진화 습니다 인정 엇 인정 엇 너 인정 해골 살지 번개 살지 고민되는데 병번제물 병번제물 할까 해골 해골한 놀이나 할까 병번제물 저거 이거 백년파절 터지고 그리고 초커까지 들어가면은 그래도 병번제물 병번제물에서 저거 진화 빨리 써줍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퉁퉁 아 뭐야 저세 아 뭐야 저세 달화한돌 돌.. 이것이 아이언클리드다. 파열? 파열은 들어갈 거 없지. 아까 양초 먹었으면 양초파열, 네크로노크군이네. 근데 초코인. 약분도 필요 없겠지. 필요한가? 아니야, 지금 저 난관회생. 난관회생이 제일 중요한. 여기서 많다, 넥을. 지너가 그냥 빨리 나오는데? 지너가 그냥 빨리 나오는데? 지너기 wurde.. 지너가.. 지너가.. 지겟...는데... 어우C 아 비싸는거 봐 아 아 지겟... 지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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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호우, 심장허접색, 심장허접색, 내가 이겼다. 그냥 사심빨고 좁혀매기네. 이열, 심장허접, 반으로 갈라져서 죽었죠? 흠접색. 호달달했다, 진짜. 킹크로가미콘. 공짜 메아리 아니야. 하긴 뭐 공짜는 아니지. 저주받으니까. 초카. 엄청난 힘이지만 너무 제한적입니다. 초카는 8장 해줘도 되지 않을까? 아, 8장은 좀 넘어갔나? 진짜 초카 너무 무섭다. 너로스 얼굴때문에 이겼네. 왜요? 얘가 유물 써먹은 거 말고 한 개 있어? 하하하하하